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정예인씨입니다 선수 입장 예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은비씨 정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 청취자분들 저는 러블리즈 정예인입니다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신 우리 예인씨 감사합니다 사실 예인씨가 작년에 영스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스페셜 디제이로 지혜언니랑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때 못봐서 아쉬웠는데 어디 갔다 오신거에요? 그때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아 그때 해외 스케줄로 제가 잠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은비언니 또 슈스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또 진행을 잘 해주셨다고 맞아요 지혜언니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맞아요 지혜언니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도 수정언니랑 같이 나오셨죠 맞아요 네 또 찐친인 제가 진행하는 영스는 처음인데 지금 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어떠세요? 아 저 너무 감격스럽죠 또 이렇게 은비언니 얼굴 보기 힘든데 이렇게 제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다행히 저도 연예인이라서 라디오를 나와가지고 아 아닙니다 예인씨 우리 은비언니도 보고 네 선생님 불편하네 후배로서 네 아 후배라니요 그리고 또 예인씨가 그 이제 또 여인씨에 배성재 선배님 텐의 고정으로 또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또 설레네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좋습니다 네 또 정우님께서 밝아지네요 러블리에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인씨가 참 러블리에요 진짜 실제로 보면 더더욱 러블리한데 이 러블리한 모습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예인씨의 근황도 궁금한데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목이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인데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조심스럽게 적어내린 편지에 한 줄처럼 새로이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행복감을 전해주는 곡 이라고 너무 저의 마음을 대변해서 작가님이 잘 적어주셔가지고 아 그럼 예인씨가 생각하는 나의 곡 어떻게 바로 이거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정리된 글이죠 네네 너무 좋네요 봄 노래인데 6월 4일 초여름에 발표를 하셨네요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내년 봄 역주행을 노리고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네네 매년 봄을 위한 노래다 네 미리 좀 내봤어요 오 그렇군요 직접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내가 좀 마음에 구는 구절이 있다 하면 어느 부분일까요? 아 저는 거기가 좋았어요 그 아 뭐였지?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신데 제가 썼는데 그 마음이 소란해진다 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 뭔가 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네 막 세상은 고요해도 내 마음은 너무 소란스럽잖아요 아 그쵸 마음이 소란해져 이런 데가 있거든요 소란 선배님한테 연락 한 번 드리면 좋겠네요 아 네 하하하하 많이 찢어서 내노봄이라고 하던데 챌린지에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님이랑도 찍으셨고 그 만나는 모든 분들과 이제 또 열심히 찍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저랑도 찍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를 맞춰야죠 맞아요 조만간 다시 한 번 접선해서 좋습니다 네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엔 약간 2배속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렇게 안무를 같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내노봄이 네 어쿠스틱 발라드기 때문에 네 약간 챌린지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피드업으로 땡겨서 굉장히 귀여운 커플 챌린지를 맞아요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커플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많이 좀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챌린지 이제 부탁하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저는 안 애매해요 아 부탁을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완전 잘해요 어떡해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냥 미리 이제 만약에 제가 은비씨랑 친분이 없었다면 네 이제 매니저님한테 정중하게 이제 여쭤봤을 거예요 아 혹시 가능하시다면 라디오 끝나고 그 제 챌린지 은비씨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니저님이 은비씨한테 은비씨 뭐 정예인이라는 사람이 뭐 같이 찍자는데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은비씨가 아 뭐 해드리죠 하면 이제 하는거고 아 하는거고 어렵다고 하시면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아 안되시는구나 이렇게 오 굉장히 쿨하네요 그럼요 만약에 예인씨가 라디오가 아니라 음악방송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음악방송에는 또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부탁해요? 그때도 이제 매니저님께 아 여쭤보고 저는 이렇게 뭔가 아티스트 분 당사자한테 여쭤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좀 돌려서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편인거 같아요 배려가 넘치시네요 멤버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혜씨랑 수정씨가 또 참여를 같이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언니 명은언니가 아 진씨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놀러가서 본인의 친구들과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구요 감동이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또 챌린지 안무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안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건데 네 설마 유를 시작하시는 분? 네네네 유지영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제 러블리즈 웬만한 안무를 다 만들어주신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님께서 너무너무 잘 짜시죠 네 아니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던데 보셨어요? 그럼요 규복을 입고 학생 역할을 하셨더라구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딱 예인씨가 그런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직 교복이 어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뮤비 진짜 봤어요? 네 그럼요 학생연기 어떠셨어요? 학생연기요? 네 아 좀 어려웠어요 왜요? 그냥 이제 제가 나이가 27살이잖아요 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이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추억들을 되새겨내느라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닐 때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생각해보자면 좀 지금 기억에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제 생일에 친구들이 파티해줬던게 생각나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케이크 네 케이크를 좀 묻히면서 서로 놀았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치운다고 강당을 치웠는데 네 좀 덜 치워진 부분들이 다음날 발견된거에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회시간에 혼났어요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추억이 되죠 네 지금은 너무 큰 추억입니다 그때 안 혼났으면 또 잊혀주실 수는 있는데 혼나서 더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예인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예인씨의 신곡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들어볼건데 킬링파트를 뽑는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후렴구가 당연히 킬링파트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절 벌스를 너무 좋아해요 불러주세요 살짝 아 그럴까요? 그 가사 아 가사래요 네 자 불러볼게요 네 꿈 매사수없이 연습해왔던 그 순간이 시작됐어 믿을 수 없어서 뭐 이런 느낌인데 너무 좋아해요 제가 벌스를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씨의 신곡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듣고 올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인씨의 진짜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네요 예인씨 감사해요 어떻게 달달하게 녹음을 하셨어요? 사탕 드시고 하셨구나 아 네 사탕 좀 많이 먹고 달달한 향수 좀 뿌리고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달달하나보네요 네 안홍주님께서 댓글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와 이 노래 들으면서 한강에 앉아서 맥주 한잔하면 마음도 살랑살랑해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겠다 그리고 봄에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 봄에 꼭 다시 벚꽃 약간 흩날릴 때 딱 이 노래 듣고 앉아있으면 너무 찰떡일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여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러블리즈 완전체로 무대를 하셨잖아요 네 아 추 아 맞아요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었죠 한 4년 넘게만에 이제 완전체로 무대를 한 거는 그게 마지막이라 뭔가 되게 울컥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도 오셨나요?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아 집에서 오셨구나 네 아마 이제 방송으로 확인하시지 않을까 네 완전체 무대 연습 또 오랜만에 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했을 때 다 몸이 기억하고 있나요? 아 정말 남의 안무 배우듯이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럴 수 있죠 다 같이 처음부터 이제 원스텝부터 다시 시작해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연습을 한 3주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오래 하셨네요 네 네 왜냐면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 한 3, 4번 만나서 아 아 개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 한 번에 뭉치기 네 그거가 진짜 어려웠어요 다 바쁘니까 네 네 참 어렵더라고요 스케줄 맞추기가 하면서 무대에서 하면서 어떤 노래 할 때 제일 좀 와 닿았다던가 좀 기분이 좋았다던가 이런 무대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첫 곡이 말해야되나 말해야될 거예요 안녕 이란 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뭔가 안 울컥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너무 떨리면 어떡하지 뭐 라이브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무대적인 것만 좀 걱정을 했는데 딱 맨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 전주가 나오거든요 빠바바 현악기 그 나와요 안녕 전주가 네 헉 완전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희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뻗거든요 네 처음에 안무가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여기서 울면 주책이다 진짜 주책 떨지 말자 하고 이제 좀 가다듬고 무대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 아추를 하는데 네 벌스부터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맛있는 거 여기부터 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옛날 노래 하라고 딱 그 무대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전 처음부터 올 것 같아요 하아 은비씨 근데 눈물이 많은 편인가요? 네 은비씨 눈물 많아요? 네 아 진짜요? 저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아 그쵸 강할 줄 알았는데 열입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네 아니 혹시 실수했다거나 운 멤버도 있나요? 아 맞아요 그 실수한 멤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거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운 멤버들은 있었죠 예인씨도 우셨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저도 좀 울뻔했는데 네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아 눈물이 맺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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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다시 들어갔죠 네 다시 넣었습니다 아 그렁그렁 했네요 그렁그렁 평소에 눈물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인씨는? 저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언니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둘 다 눈물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감정이입을 좀 잘하잖아요 그쵸 그쵸 FF 네 그래서 약간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완전체 무대 준비하느라 바쁘셨을텐데 뮤지컬까지 들어가셨더라구요 맞아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카르밀라라는 뮤지컬인데요 네 제가 내일 첫 공이에요 어 대박 어떡해 저는 노래가 나오고 예인씨는 첫 공이네요 네 그러게요 어머어머 통했네요 저희에게 내일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게요 저희에게 우리 내일 한번 잘 해내봐요 그러니까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요 네 또 6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네 타이틀롤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뱀파이어로 나와요 제가 흡혈기로 나와서 그 여자 흡혈기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어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네 제가 피를 다 빨아먹겠어요 아 그래서 눈이 좀 쾡한가요? 네 혹시 분장도 하나요? 분장하죠 약간 뱀파이어처럼 입술도 빨갛게 아마 칠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공연 중인 작품인데 예인씨는 내일 첫 공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이 떨림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되나 전 일부러 가끔 떨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그 원래 무대 진짜 하기 직전까지 안 떨리면 네 그날 무대 전 망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무대 올라가서 떨리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전에 미리 다 떨어놔요 아 일부러 떨어요 네 아 저 지금도 떠나야겠네요 네 떨어야 돼요 우린 지금부터 네 그래서 좀 전 미리 많이 떨어놨어서 네 지금은 생각보다 엄청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와 멤버들의 응원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멤버들도 멤버들은 아직도 신기해해요 제가 뮤지컬 한다라는 거 하하하하하하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멤버들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언니가 뮤지컬을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태양의 노래 아 깜짝 놀랐네요 네 단어가 한 개만 밖에도 달라지는 건데 네 태양의 노래 열심히 했죠 네 기대가 됩니다 권은비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예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예인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ils sing 잘 못하십시오 설레임 묻어 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제 찐친이죠 정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주원님께서 역시 안녕은 명곡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추억 돋는다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추억이 굉장히 돋는데 연습생 때 따라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 기억나요 그 안녕을 배우고 있던 연습실에서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때 언니가 잠깐 들어가서 같이 과자 먹었던 거 근데 언니는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니는 안 먹었었어 지금 너무 잘 먹어요 지금은 잘 먹죠 저희들 다 그때는 몰래 이렇게 감자칩 한 주먹 집어가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몰래 먹었죠 사각지대에서 몰래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각지대 있잖아요 거기 사각지대 여기 맞죠?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또 러블리즈가 명곡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러블리즈 우리 노래 중에 저는 안녕 제일 좋아합니다 오우 안녕이요? 네 약간 그 전주가 너무 설레요 그 현악기 오케스트라가 너무 설레게요 사람 마음을 안녕 너무 좋고 저는 안녕 때 그 의상들이 너무 예뻤어요 막 색깔별로 테니스 치마 같은 거 입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와이셔치에 맞아요 뭔가 청순한 그런 느낌들이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고 아츄 때는 약간 이렇게 A자 프릴 원피스인데 이렇게 다 끈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옷들도 너무 예뻤고 기억력이 와우 때는 완전 비비드 컬러로 또 입으셨는데 맞아요 그때도 예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 다 좋아했어요 왜냐면 또 아무래도 같은 회사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무대를 맨날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많이 봤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암비씨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종소리요 아 와 진짜? 네 전 종소리 작곡가님 만나면 지금도 얘기해요 저도 종소리 같은 겨울 노래 하나 써주시면 안 돼요 작가님 이렇게 저 크리스마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겨울쯤에 또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음방을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종소리 명곡이죠 진짜 맞아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드루든든든뚠뚠루루루룸 너무 좋아했어요 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Q&A 선넘큐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예은씨한테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질문과 미션들을 드릴 건데요 1분 안에 10문제 대답하는데 성공하시면 다음주 영스트리트 방송 중에 특별히 예은씨의 신곡을 한 번 더 틀어드리고 홍보까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어 네 뭐 1분에 10문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순발력이 좀 예인씨는 있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조식해주세요 신곡 제목이 내가 너의 봄이 되어주실 겐데요 예인씨에게 봄같은 존재는? 러블리너스 정예인의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정 정예인 예인 예인아 인 인간스럽게 살아라 무용 전공도 하셨는데 저도 예고 무용과 나왔는데 댄스하면 역시 정예인 대 권은비 하나 둘 셋 권은비 찐찐 권은비 부탁이라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달라는 대로 지금 연락하면 제일 먼저 답이 올 것 같은 멤버는 유지혜의 류수정 유지혜 예인씨처럼 예인씨 신곡처럼 제목의 봄이 들어간 노래 3개야 하나 둘 셋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봄봄 두 번째 음... 와... 와... 패스 있어요? 패스 없습니다 없죠 잠깐만 또 봄이... 또 봄이... 사랑해 봄 사랑 벚꽃 말고 세 번째요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이건 동시에 대답할게요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이따대 없대 하나 둘 셋 없다 스스로 뽑는 정예인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는 음색 손목 아... 나 10문제 했나? 아니요 이럴 수가 네 여기까지 총 7문제 대답해 주셨습니다 봄 노래에서 막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봄 노래가 나올 줄 몰랐네요 네 그러게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일단은 신곡 제목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인데 예인씨에게 봄 같은 존재는 러블리너스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팬분들이죠 네 저한테 항상 어떤 따뜻한 어떤 기운을 주는 네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럼 러블리너스로 오행씨 가볼까요? 러 어... 러블리한 불 블링블링하고 리 러블리 러블리 리너스 너 러블너무 너무너무 왜 이쁠까 한 번 볼게요 비 비 내리는 호남선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인 이름으로 삼행시 가볼게요 정 정예인 예 예인아 인 인간답게 살아라 이랬나요? 네 맞아요 어 근데 굉장히 또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 저요 뭐 짐승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스마일력이 있으신 편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권은비로 가볼게요 권 아 권투를 배웠어요 은 은비랑 비 비 맞듯이 맞았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정예인으로 가볼게요 네 정 정이 없구나 너 예 예인이 너 말이야 너 인 인간성 없는 자식 하하하하하하 진짜 비슷하네요 아 언니나 나나 거기서 거기네요 그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무용 전공을 하셨는데 저도 예고 무용과 나왔잖아요 댄스하면 역시 정예인 대 권은비 했을 때 권은비를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권은비죠 언니 현역 댄스 가수잖아요 정예인씨잖아요 정예인씨잖아요 저는 이제 현역 댄스 가수는 아니니까 하하하하하하 정예인씨는 무용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전 무용을 못해요 아 무용 어렵지 않습니다 은비씨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요? 에이 어 그 메인 댄서잖아요 그 뭐지 아이즈원 시절때도 네 메인보컬의 메인댄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저는 리드보컬의 리드댄서였어요 아 정말로? 헉 무슨 일이야 제 마음속의 메인입니다 아 감사해요 네 아주 대척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척 능력이 찐찐 권은비의 부탁이라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네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셨죠 네 전 재산을 빌려줄 수 있나요? 전 재산은 안되고 그 어차피 언니는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평생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아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인씨 아니 아니요 은비씨는 관상이 누구한테 돈 빌릴 관상이 아니에요 돈이 나눠줄 관상인가요? 언니는 좀 퍼줄 관상 아 다행이네요 네 저는 예인씨가 빌려달라고 하면 저도 예인씨가 빌려달라고 한 만큼 빌려줄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시 받는다기보단 그냥 줄 것 같아요 예인씨한테 아 정말요? 네 그럼 언젠가 한번 꼭 죽기 전에는 한번 빌리겠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시니까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제일 먼저 답이 올 것 같은 멤버는 유지혜 대 류수정 유지혜 이제 언니를 뽑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지혜언니는 정말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답장이 빠른 사람이에요 뭐 멤버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네 그냥 제 모든 인맥을 통틀어서 오오 답장이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오오 완전 갈답이나보네요 네 진짜 완전 갈답 단톡방도 활발한가요? 단톡방도 거의 항상 지혜언니가 제일 먼저 와 좀 주도를 하는 편이에요 지혜언니가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네네 또 제일 맛언니 는 아니고 두 번째 언니잖아요 둘째 언니 오 좋습니다 또 예인씨 신곡처럼 제목에 봄이 들어간 노래 세 가지 봄봄봄이랑 봄사랑볶음 말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제 노래요 네 맞아요 내가 너의 봄이 되어 줄게였죠 봄이 되어 줄게 이렇게 세 곡 있었는데 한 곡 예윤씨가 또 생각을 해보자면 봄에 들어간 노래 있을까요? 봄노래? 아 아 근데 그게 가사에는 안 들어가나? 봄날은 간다에 봄이 없죠 가사에 봄날은 간 봄 있잖아요 그 노래 말고요 그 네 맞아요 맞아요 자우림 김유나 선배님 노래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봄 이제 한번 작가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가사에는 없었던 거 그냥 그 노래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봄날은 전 영화도 좋아해요 봄날은 간다 오 좋죠 좋죠 한번 봐보세요 진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봄날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봄날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생각해보면 또 봄이 들어간 노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많네 생각해보니까 그대여 그대여 거기엔 봄이 안 들어가나요? 봄바람 휘날리며 봄에 들어가네요 오 있네요 맞네요 나 완전 어쩌다 봄 그 노래도 있나요? 맞아요 유주 선배님 네 맞아요 맞네요 갑자기 이제 말하려니까 엄청 많네요 뭐 이제 와서 어쩌나 봄비 봄비 봄비는 뭐죠? 그냥 한번 외쳐봤어요 일단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봄비 봄비 좋습니다 네 없다고 하네요 아 다음엔 여름을 자격하실 거면 봄비라는 걸로 네네 스스로 포함된 정예인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 여기서 끊겼죠 아까? 네 음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음색 뭐 팔목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팔목이 얇아서 저는 제 팔목을 좋아해요 오 왜요?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요 오 네 좀 뼈가 좀 얇아서 네 팔목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 여기 매력점 있잖아요 아 저 코에 점 네 은비씨가 뽑아주신 코에 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예인씨의 매력은 음 일단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순수하다 어머어머 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시간 관계상 못했던 질문인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연습생 정예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습생을 또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잘 무조건 버텨서 데뷔를 하라고 좀 데뷔를 해야 뭐든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좀 노래 레슨을 네 좀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제가 네 연습생 기간이 짧아서 네 근데 이제 데뷔 이후로도 그냥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 연습생을 예인씨가 얼마나 하셨죠? 저 4개월 하 진짜 황금낭내네요 진짜 네 정말 짧게 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래도 춤도 정말 또 잘하셨으니까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좀 데뷔를 하고 나서 어떤 슬럼프나 이런게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아 연습할게 많이 너무 전 쌓여있어서 네 계속 또 이제 꾸준히 해나갔으니까 네 그쵸 아 저는 연습생 은비에게 아 저 너무 뭔가 슬프다 저는 그냥 저도 똑같이 버티라고 하고 싶어요 네 사실 버티는게 어려운 거니까 그쵸 잘 버텼으면 좋겠다 은비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 춤 레슨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녁에 저희 밤 9시? 네 이때쯤 만나서 언니랑 저랑 언니가 저 춤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요? 아니 실력 없는 제가요? 아니 실력이 없긴요 완전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뭔 노래였더라? 그 팝송 메간 트레이너 노래였던 거 같은데 미투 이런 노래였죠 그 노래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래 다 따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 그때 왜냐하면 언니 안 그래도 아침부터 연습하느라 바쁜데 네 저 때문에 더 남아서 같이 또 연습을 하는 거니까 아 내가 언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많이 는 거 같아요 그래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 뭔가 연습생 때 이렇게 한 번씩 저도 해보니까 누군가를 알려주니까 이제 팀이 되고 나서 저도 또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발전한 거 같네요 그때부터 어떤 리더의 자질이 네 굉장했었던 거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것도 동시에 대답을 해볼게요 둘이 같이 휴가를 받는다면 떠나고 싶은 곳 하나 둘 셋 캠핑 아이슬란드 아 아이슬란드 가서 캠핑을 하면 되겠네요 아 좋네요 네 오로라 보면서 너무 좋죠 보면서 할 수 있나 캠핑?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꼭 한 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우리 유지영 안무가님께서 아이슬란드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완전 추천하셨거든요 네 꼭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보십니다 네 내년 한 1, 2월 중에 한번 계획해볼까요? 좋죠 네 시간만 된다면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Q&A 선남큐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예인의 버스정류장 듣고 오겠습니다 정예인의 버스정류장 듣고 왔습니다 이종우님께서 예인씨 솔로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버스정류장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에 나온 노래죠 맞아요 이게 벌써 재작년이에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진짜 빠릅니다 네 자 권은비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예인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예인씨가 읽어주세요 네 신명균님 예인님은 신곡, 축제, 뮤지컬 하시고 은비님은 신곡, 페스티벌 등등 두 분 다 한창 더울 때 엄청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맛난 거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보양식으로 먹고 싶은 게 있나요? 오 있나요 예인씨? 네 뭐인가요? 저 장어구이 먹고 싶어요 오 맛있겠다 장어탕이랑 장어탕이요? 네 장어탕은 뭐예요? 장어탕 약간 그 미꾸라지탕처럼 네 장어 이렇게 고와가지고 탕 이렇게 만든 표정이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요? 장어구이랑 맛이 비슷한가요? 장어구이랑 맛이 비슷하진 않지만 왜냐면 간을 하니까 네 간장도 넣고 소금 엄청 맛있 저랑 한번 먹으러 가시죠 하 장어구이 맛있을 것 같아요 장어 추어탕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장어탕도 비슷해서 네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혜진탕이요 아 혜진탕 너무 좋죠 네 아니면 삼계탕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으러 갑시다 네 좋대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음식 취향은 근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언니도 회 좋아하고 좋아요 네 좋아하고 저도 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회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 종류가 많잖아 물회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거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유호광님께서 뮤지컬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보면 내용이 좀 쉬울까요? 미리 공부해 가야 하는 게 있나요? 라고 아 뮤지컬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 어 미리 공부해 오실만한 부분은 없고요 네 그냥 열심히 즐길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약간 결말 가지고 네 되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한 걸 거다 저렇게 한 걸 거다 이렇게 좀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볼 수 있어서 오오 재밌을 것 같아요 예희씨가 누굴 무나요? 제가 뭐 물기도 하죠 헉? 네 아 진짜로 무나요 근데? 피를 왕왕왕 가짜로 무나요? 진짜 물진 않고 아 그쵸 네 뭐 진짜 물 순 없고 가지를 무는데 피가 나오나요? 피도 나오는데 네 보시면 압니다 아 더 궁금해지네요 네 자 여러분 보면 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2769님의 사연입니다 내일 뮤지컬 보기 전에 카르밀라 네네 내용이 궁금해서 원작 소설책도 구매했어요 첫공 화이팅입니다 보내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원작이랑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보고보면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좋습니다 정예인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예인씨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요 덕분에 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은비씨도 내일 6시에 나오잖아요 노래 맞습니다 완전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요 네 우리 또 열심히 서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삼계탕 드시러 가시죠 좋습니다 예인씨도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 내일 첫공도 파이팅하시고 뮤지컬 카르밀라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러블리즈의 아츄 들려드리면서 예인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댈 위해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걸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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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